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의 중간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남은 시간들이 알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 가정예배 지혜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제가 짧은 강론을 전하고 여러분께서 은혜를 나누고 실천 계획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제 한 날로 수고 많이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오늘 가정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건강케 하시고 또 일가친척 모두에게도 평안을 내려주시며 부전의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특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원 18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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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교훈을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질병의 원인도 나오고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말했는데 끊어버리고 말하다 보면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하죠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래서 욕을 당한다 그렇죠 욕을 당하게 되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듣기 전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할 때 이 전해라는 말이 사연을 듣기 전에 할 때 전해라는 말이 테레미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이거 테레미라고 읽어요 테레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직 아니라고 하는 난옛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난옛 두 번째 고어인데요 에어라고 발음해요 이걸요 에어 시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된 시를 읽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에어 E-R입니다 A-I-R 공기 또는 방송하다 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발음은 근데 알파벳은 다르죠 에어는 뭐뭐 전에 또 뭐뭐에 앞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다 말을 끝내기 앞서서 말하는 거고 난옛 아직 안 끝났는데도 아직 말하고 있는데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 듣지 않으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 말하기 전에 테렘 그 전에 말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이게 그릇될 옷자거든요 이게 풀핵자거든요 풀의를 그릇되게 한다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의 반대만은 이해죠 이치에 맞게 해석하고 푼다 이건 이해죠 그런데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을 하다 보면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릇된 풀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릇된 옷자에 풀의 자가 됩니다 그릇된 풀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경청하는 게 필요하고요 중간에 좀 모호한 부분은 살짝 이런 뜻인가요 물어봐도 좋고 너무 길면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슬기롭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듣기 전에 말하면 오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판도 하게 됩니다 그릇할 옷자에 판단을 판자예요 오판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다 끝난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심령, 마음심자에 영혼영자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영혼,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말이 히브린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루하이시 이시는 사람 또는 남자예요 여자는 이샤가 되죠 루하이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루하이시니까 사람의 루하는 영혼을 가리키죠 영혼은 우리의 또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영혼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맞아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불안을 이기고 고민을 이기고 그리고 우울감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내 육신의 병까지도 치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요 약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그런 치료도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성 질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고혈업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병을 능히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이 심령이 상한다고 할 때 내 영혼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브로큰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로큰이라는 말은 깨졌다 상처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게 병을 이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이 근육을 만드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저도 팔굽혀펴기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의 로하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건강해져 있어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 엄청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엄청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강론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요 영혼이 엄청 건강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자 이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성경을 읽고 강론을 잘 들어야 돼요 강론 듣다가 정말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일도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복사님 제 마음이 치유됐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강론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정말 중요하죠 새벽 기도에 요즘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또 열감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이 성경과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강론과 기도 가운데 주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될 때 영혼이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성경 읽고 강론 잘 듣고 기도하는 거 잘 안 해요 근데 이걸 좀 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을 뽑았어요 피태겠죠 이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로하 영혼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들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되겠지만 피택자들은 더더욱 여기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로 갑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명철한 단어를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이게 밝을 명자예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똑똑할 명자 자 그 다음에 철자는요 이것도 밝을 철자예요 철학할 때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슬기로울 철자입니다 슬기로울 철자 그래서 명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똑똑하고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혜와 슬기로울 짓자의 짓자와 슬기로울 해자인 지혜와 동의어죠 명철과 지혜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여러분 여기 명철에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철학 이 철자가 슬기로울 철자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뭐를 추구하는가 헬라우로 쓰면 소피아를 추구한다 소피아가 뭡니까 지혜를 말합니다 헬라우로 지혜죠 소피아 소피아 여성명사입니다 소피아 지혜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잘했어요 영어로는 이 철학을 뭐라고 그러죠 필라소피 필로가 뭐냐면 필로스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피아는 소피아에서 왔어요 지혜를 해요 철학이란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필로소피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어요 이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왜 지식을 얻는가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 명철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를 추구하냐면요 이 사람은요 지식을 추구해요 참된 지식을 추구하죠 잡동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죠 그래서 여기 지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다하트입니다 다하트 이 다하트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놀랍게도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다 이 다하트를 얻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을 얻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명철한 자는 성경의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까지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 단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는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게 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게 해요 옳고 그름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이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역시 판단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결단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의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창의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는 거죠 이게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지혜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는요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또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장모님들 제가 만나죠 아 지혜로운 목사님들 만나요 그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는데 모두가 성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 보면 선물이 나와요 이 자문에서 뇌물은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뇌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뇌물은 자문이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선물은 권장해요 자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선 자가요 착할 선 자 옆에 달 월 자입니다 이걸 반찬 선이라고 하죠 선물 만물 물 자죠 그러니까 선물이 최초의 선물은 아마 어떤 물건이기보다는 음식이었는가 봐요 반찬 선 자를 쓰니까요 반찬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기쁨을 주고 또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선한 뜻을 나타냈던 거죠 선물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뇌물은 안 좋은 겁니다 뇌물은 안 좋은 거예요 뇌물 뇌 자에 만물 물 자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뭐죠 선물은 어떤 의도가 없어요 이거 주고 내가 뭐 받겠다는 게 없고 그저 고맙고 또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이 나에게 옛날에 어떤 일을 해준 걸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에 드는 게 선물이에요 뇌물은 뭐냐면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어떤 직책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물건을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이 뇌물은 성경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재판을 위해서 내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물건이나 돈을 주는 거 이거 뇌물이죠 이건 판단을 굳게 한다라고 자문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물은 히브리 말로 어떻게 쓰냐면 마탄이라고 씁니다 마탄 예 마탄이라고 읽어요 마탄 이 말의 뜻은 그야말로 기프트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뇌물은요 뭐라고 쓰냐면요 히브리 말로 효하드 이게 떼있으면 좀 H발음이고 이게 붙어있으면 이 부분이 붙어있으면 CH발음입니다 그래서 좀 강한 하하 발음이 돼야 되죠 샤하드 이거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거의 카 이렇게 발음으로 된다는 거죠 샤하드 샤하드 이게 O발음입니다 샤하드 이거의 뜻은 뭐냐면요 뇌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corrupt 이게 샤하드의 뜻이고 마탄의 뜻은 선물이에요 성경은 뇌물은 주지 말라고 합니다마는 선물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또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아무런 의도 없이 주는 선물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물이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내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선한 뜻으로 줬는데 이게 점차점차 나의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베풀고 사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죠 이제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소지는 그게 안 나왔는데요 영혼의 상처가 질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누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로하이시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의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 그 건강을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강론 잘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아주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나이보다 건강해지고 또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영혼의 상처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처를 추구하지 않는데 바로 이 지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식은 다하트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다하트 이것은 지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뭡니까 진리 진리라는 뜻이 있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창의력도 주시고 또 하나는요 치유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께서 영혼의 건강 가운데 육신까지 건강하고 인생 전체가 건강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건강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은혜의 말씀 나누시고 실천 계획 나누시고 기도함으로 가정여배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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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